오늘 가을 날씨가 굉장히 좋았고 우리가 밖에, 오늘은 좀 밖에서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경기 대구 대 울산 30라운드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저기 프리뷰했잖아 아, 리뷰했어요 와, 저는 하기 전에 아, 이거는 울산이 쉽게 이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3대1 예상했더만 예, 아, 진짜 아, 왜 그랬냐면은 대구가 A실에 온정을 갔잖아요 일본으로 야구에 갔다 왔지 예, 졌잖아요 그래갖고 분위기가 많이 다운 상태에서 일본을 다녀왔기 때문에 아, 울산전은 아마 힘들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아, 대구에는 세징야와 에드가가 있었습니다 에징야 에징야 와, 진짜 이게 얘네는 그냥 크랙이네, 세징야는 세징야는 정말 맹 활약을 하고 1골 1도움 그리고 그 두 번째 그 골, 역전 골 자체가 대구의 정말 정광석화 같은 그 카운터 카운터 어때? 그래서 멋있게 들어갔고 응 에드가한테 어시스트 할 때도 정말, 정말 기가 막혔던 게 뭐냐면은 이게 원스텝을 놓고 바로 올리기가 힘들거든요 밀어놓고 스텝을 한번 밟고 올려야지 정확한 크로스가 올라가는데 세징야의 발목 힘을 볼 수 있었던 게 공을 딱 잡아놓자마자 그냥 바로 원스텝으로 바로 올리는 거 보면서 넓은 시야와 발목의 힘 그리고 정확성까지 모두 다 볼 수 있는 어시스트였습니다 에드가랑 눈빛 좀 맞았을까요? 에드가는 이제 파포스트 또 트쪽 제일 끄트머리였었잖아 봤어요 봤겠지? 네, 딱 잡기 전부터 확인하고 있더라고요 아 역시 세징야랑 에드가는 대구에 정말 뭐라고요? 동상 세워야지 세징아 같은 경우는 특히 제가 그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세징야는 동상 빨리 세워줘야 했나니까요 진짜 세징야는 그 어떻게 보면 그 아스날의 앙리 정도는 되는 거 같아 아, 그 대표팀 얘기도 막 어 기화 얘기 이게 그 뭐지? 경기 끝나고 세징야가 이제 순선수 인터뷰를 들어왔는데 모든 기자의 인터뷰 기자에게는 인터뷰가 끝나고 마지막 하나 이제 그 질문이 있다고 해서 그 질문이 하나 들어온 거야 기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나는 기화 하고 싶다 언제 가능한지 알려달라 오히려 웃으면서 역으로 기자한테 질문을 한 거야 그러면서 어 벤투 감독도 한국말이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벤투 감독도 프로투갈 사람이니 내가 프로투갈어로 대화를 많이 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기화에 대한 대표팀에 대한 그런 애정 자신감 이런 거를 보여줬더라고 만약에 진짜 실현된다면 아 뭐 대한민국으로서는 진짜 뭐 천군만마 아닐까요? 그러니까 득점력이 한층 올라갈 것 같아 응 공격 어느 포지션이든 뭐 다 볼 수 있는 그렇지 전천우의 멀티 능력자이기 때문에 아 저는 들어온다면은 아 대민국의 너무 좋은 진짜 옵션이 될 것 같고 만약에 어느 자리가 가장 좋을까 포지션을 가장 적합할까라 생각하면 저는 세도 스트라이커? 그렇지 네 황의점 밑에 좀 그런 느낌으로 좀 가져가면은 더 많은 득점력이 나오지 않을까 나는 그냥 왼쪽에 순흥민 네 오른쪽에 이재성 네 가운데 세징이야 그 위에 황의점 황의점 놓고 와 그러면은 시너지가 너무 폭발력이 나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울산 얘기 살짝 하면 울산이 이제 박호 폼이 굉장히 좋았는데 조금 아쉬웠던 건 이제 오세훈 선수가 조금 아쉬웠지 아 박호만 좋았어요 박호만 좋았지 박호만 좋았어요 거기에 오세훈 선수까지 조금만 살아났으면은 게임을 뒤집히지 않았을텐데 음 오세훈 선수가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보이니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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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이제 울산은 오세훈 선수를 계속 믿고 가야되고 응 여기서 만약에 작년에 있던 주니오 선수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울산은 어땠을까 와 그러면 뭐 씹어먹었겠지 올 시즌 진짜 씹어먹었습니다 와 주니오에 박호까지 가시했다 와 이거는 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공격력을 보여줬을 것 같습니다 대구가 어쨌든 승리를 하면서 이제 3위까지 다시 올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내년도 다음 시즌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계속 어 그 순위권을 유지하고 있네 지금 다음 경기는 이제 아 이거만 얘기 안 할 수 없지 인천성남 이 또 우리 또 김영일 위원회 첫 번째 현장 해설 데뷔 축하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뭐 현장에서 좀 지켜봤는데 아 너무 잘하고 골티비에서 연습을 보니까 많이 했나봐 이게 도움이 됐나봐 결국엔 그렇죠 하면 이제 카메라 보는 바 또 알았고 이제 아 근데 아직 많이 부족한데 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경기 얘기를 해볼게요 인천 성남 성남의 기사회생 와 성남이 정말 7경기만에 승리를 했는데 어떻게 해설을 하면서 정신 없었겠지만 어떻게 봤습니까 일단 인천과 성남 양쪽 모두 3백에 투톱을 가동했어요 어 3호였지 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느 팀의 투톱이 득점포를 가동할지를 먼저 지켜봤는데 네 일단 인천은 무고사 김현 그리고 성남은 부시와 홍시우 투톱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니까 솔직히 둘 팀 다 만족할 수 없는 투톱 자원이었어요 음 컨디션 이런 거 다 따져봤을 때 네 아 근데 이름값 또는 이제 상대전적 한번 봤을 때 무고사 김현의 조금 무게가 좀 기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김현 선수가 그전에 성남전 2연전을 통해서 꼴맞을 봤기 때문에 아 꼴렸죠 저도 김현 선수가 꼴맞을 보면 새 골을 넣는 어 아 기대했거든요 응 근데 아쉽게 성남 수비한테 막혔고 김현이 좀 안 좋았다기보다 무고사 선수가 제 폼이 올라오지 않았다 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역시 차 지금 걸려있잖아 네 몬테일로 갔다가 유럽 갔다가 다시 돌아온 다음에 두 번째 경기만에 첫 선발로 나왔는데 아 모양이 좀 무거워 보이더라고 근데 교체를 안 한 거는 그래도 무고사 선수가 갖고 있는 득점 이 냄새를 알기는 무고사이기 때문에 섣불리 교체를 할 수 없었던 거 같아요 인천으로서 자 그래서 일단 또 김남일 감독은 공격진 부시를 이제 선발 투입하면서 또 뮬리치가 최근에 또 안 좋았기 때문에 내렸어요 교체로 근데 사실 이거는 이제 지난 라운드 기자회견 그 때부터 예고를 했기 때문에 뮬리치는 이제 훈련하면서도 아 나 교체네 그래도 일을 가놨을 거야 나 교체로 들어가도 골 넣어야지 딱 그렇게 일을 가놨었는데 결국에 뮬리치가 7경기만에 득점퍼를 교체로 들어가자마자 또 말도 안 되는 프리킹으로 또 한 골을 넣었단 말이야 게임 전에 제가 김남일 감독이랑 얘기를 나눴을 때는 뮬리치 선수가 어땠냐 주민스럽게 얘기를 해봤더니 아 그래도 훈련할 때 너무 성실하고 밝은 모습으로 한국 선수랑 잘 어울리면서 운동을 했다 훈련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본인은 김남일 감독은 뮬리치 선수가 들어갔을 때 좋은 퍼포먼스를 기대한다 그거를 뮬리치 선수가 게임장에 들어가서 김남일 감독에게 보답을 했습니다 그치 와 뮬리치 프리킹을 보고 거기 뭐 이스칸드로프나 다 이렇게 정교하게 차는 선수들이 있었잖아 그냥 뮬리치는 그냥 때릴 거다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빨래줄처럼 꽂을 거다 그 생각을 했는데 뮬리치가 막 가만 차더라고 2m 3cm가 이스칸드로프나 뮬리치가 서 있을 때 제가 이스칸드로프는 감각적으로 가만 찰 것이다 그리고 뮬리치 선수는 아마 무게감 있는 진짜 얹히는 발등에 얹히는 스팀을 보여줄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근데 뮬리치 선수가 제대로 기교있게 감아 찼습니다 근데 성남게임 올 시즌에 대여수 경기를 현장에서 봤는데 몸풀 때 일단 뮬리치를 유싱히 봤어 너무 2m 3이면 사실 우리나라 국보급센터 서장훈의 4cm 적은 거잖아 짐신흙도 안 돼요 짐신흙보다 6cm 7cm가 큰 거잖아 근데 몸풀 때도 보면 굉장히 이제 패스가 날라오면 코치가 패스를 해주잖아 첫 터치부터 슈팅 때리기 굉장히 좋게 만들어 놓으면서 부드럽게 슈팅을 하는 걸 연습을 많이 하더라고 그걸 보면서 슈팅할 때 훈련할 때도 저렇게 피지컬이 큰데 저런 부드러움이 나오네라고 놀란 경우가 많았었는데 프리킥을 이렇게 부드럽게 감아 쳐버리네 이번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슈팅 마찬가지잖아요 잘 잡아놓고 부드럽게 슈팅을 때렸는데 아쉽게 골은 아니지만 너무 가운데로 갔기 때문에 아쉬움을 가졌었는데 그거는 예열에 불과했다 그치 예열을 제대로 하고 다음 슈팅을 위한 역시 좀 이제 디딤돌이었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네 반대로 이인천은 3연패야 와 그래도 싸둑이 있어서 그런지 7이더라고 아직 너무 초반기 때 전반기 때 잘해놔 가지고 순위에는 아직 밑으로 내려가진 않았는데 그래도 3연패면은 이제 진짜 조동완 감독이 얘기했듯이 가장 힘든 고비가 찾아왔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올리시는 가장 큰 위기라고 표현을 하더라고 직접 어떻게 왜 인천이 조금은 이렇게 좀 하얀색인 것 같아 일단 정신적 지주 김강석 선수가 지금 빠진게 일단 첫 번째 요인인 것 같고 그리고 성남전을 봤을 때 무고다 선수가 역시차 걸리면서 아직 제 컨디션이 안 올라왔다 근데 무고다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는다면 뭐 인천도 반등의 기회는 다시 올 수 있다 라고 봅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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